안녕하십니까 힙합 래퍼 시간입니다. 미국 증시가 지난주에 조종을 보이면서 상당히 많은 분들께서 좀 불안해 하십니다. 그런 가운데서 종목에 대한 질문이 많은데 주가가 많이 빠진 종목들에 대한 질문들이 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제법 조종이 있었던 그런 종목들이 있었죠. 특히 우리가 좋아하고 있는 업종, IT 업종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서 걱정들을 좀 많이 하십니다. 그런 부분들을 오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종목들 짚어보기 전에 해외 주식 순매수 지난주 2월 12일부터 16일 사이에 1위부터 12종목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관 매니저님 종목 짚어주십시오. 네 지난 한 주간 22년 5월 이후에 가장 많은 국내 출자자들이 해외 주식에 유입이 됐다라고 보고가 되고 있는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는 먼저 테슬라이고요. 2위는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해주셨던 TMF입니다. 디렉시온 데일리 반기 20년 미국채 3배 레버리지 ETF입니다. 3위는 마이크로소프트이고요. 4위는 반도체를 3배 베어리시하게 전망을 하고 있는 ETF입니다. 그리고 5위는 ARM이고요. 6위는 2621입니다. 2621 같은 경우에는 미국채 20년물 TLT ETF를 화넷지에서 일본 증시에 상장시킨 ETF입니다. 7위는 엔비디아이고요. 8위는 테슬라의 2배 레버리지 ETF인 TSLT. 그리고 9위는 SMCI. 그리고 10위는 천연가스 선물 2배 레버리지 ETF인 OIL입니다. 네. 자 지금 1위부터 10위까지의 종목들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TMF에 있어서는 조금 이따 짚어드리겠고요. 조금 걱정스러운 건 S와 XS. 3배짜리 또 인버스 사시네요. 그리고 또 2621T. 뭐 연화 강세를 예상하시는 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리가 빠져주길 바라시고요. 조금 걱정스럽습니다. 여기에 지금 천연가스, 보일, 천연가스 가격이 정말 2%가 깨지고 내려오기도 했죠. 그래서 또 바텀 피싱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 보고 있으면 조금 걱정스럽긴 하네요. 우선 SOXS,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지금 AI 사이클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선두 업종입니다. 전에도 여러 번 찍어서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인버스를 레버리지 3배짜리를 반도체를 투자를 한다. 하락을 베팅한다. 이것만큼 리스키한 것, 위험한 게 없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단타 위주로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또 우리가 지금 앞으로 한 2, 3개월 정도 조정이 있을 수도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그 가운데서의 어떤 변동성 충분히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투자하지는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채권 관련해서는 좀 이따가 짚어드리겠고요. 그리고 테슬라와 엔비디아, 암즈 이런 종목들 투자는 상당히 매력이 있어 보입니다. 또 SMCI도 좀 이따가 짚어드릴 테니까 좀 들여다보겠고요. 마지막으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천연가스 이런 쪽에 대한 투자는 굉장히 레버리지가 많이 걸리는 상품들이라서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질문을 이제부터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아직 채권 쪽에서는 본부장님의 영향력이 작은 것 같습니다. 왜 다들 저렇게 장기 채권을 살까요? 그것도 3배짜리를 이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 너무 쉽게 생각하셔서 그래요. 채권 투자가. 요즘에 개인 투자자들이 엄청난 손실을 보고 있는 ELS 상품, 그렇죠? 이것도 굉장히 이자가 좀 더 높게 나올 거고 여기서 수익을 내기가 쉽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셨고 연간 5, 6%의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런 개념이 좀 생각을 하시니까 굉장히 많은 돈이 쉽게 들어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엄청난 지금 손실이 막 잡히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채권 투자라는 것은 물론 ELS 상품은 다른 얘기지만 지금 이 미국의 10년 장기 채 투자, 20년 장기 채 투자 거기다가 이걸 레버리지 3배짜리로 투자를 한다. 차트 한번 보실까요? 처참하네요. 처참하죠. 400불 수준이 2020년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52불입니다. 네, 이거를 장기적으로 금리를 바라서 투자를 했다? 이거 아니죠. 3배 레버리지입니다. 그리고 수수료가 1%가 훨씬 넘는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TMF에서 수익을 내실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수익에 대한 기대치 왕창 낮추셔야 되고요. 반면에 손실에 대한 리스크는 계속 가지고 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지금 미국의 10년 국채 금리가 또 올랐어요. 올해 연초 대비해서 계속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올해 연초 대비해서 손실률이 이게 얼마나 손실이 났나? 20몇 프로 정도 낮겠네요. 최소. 이게 워낙 많이 빠진 데서 조금 빠진 것 같이 보이기 때문에 손실이 별로 안 난 것 같이 보일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지금 52분인데 제법 손실이 많이 났을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익이 날 거냐? 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지금 금리의 하락에 대해서는 그 기대치를 낮추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시면 미국의 경제 성장률, 실질 성장률이 연간 단위로 3% 이상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1, 4분기가. 그러면 여기 인플레이션 2%만 더 해도 5%가 넘죠. 그래서 지금 10년 국채금리가 4%대인데 4.3%대인데 이게 빠르게 떨어질까요? 그게 쉽지 않습니다. 여기에 또 인플레이션 숫자가 발표됐는데 3.1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 3%가 넘고 여기에 인플레이션 3%. 두 개만 더해도 6%가 넘죠. 그래서 물론 그렇게까지 금리가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어쨌든 금리가 떨어지는 수 있는 가능성에 있어서의 리스크가 너무나 높다라는 거죠. 장기적으로는 아마 인플레이션 2%대로 하락하고 또 경제 성장률도 2%대 중반으로 하락할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더했었을 때 4.5에서 5% 정도 나오고 여기서 성장률 중에서 거의 절반 이상 거의 70%가 생산성 향상 때문에 오는 거기 때문에 실질 금리는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빠질 수는 있는데 경제 성장률이 3%, 2.5% 이렇게 나오는데 금리가 그것보다도 훨씬 더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금리는 아무리 많이 떨어져 봐야 3.5%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4.3% 금리에서 3.5로 떨어진다고 계산하시고 여기에 레버리지 3배를 들어가서 지금 짧게 먹겠다. 이 생각이시라면 상관없어요. 그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신다라는 개념으로서 지금 투자를 하시는 것은 여전히 그 리스크가 너무 높다라고 생각하고 레버리지를 걸면 걸수록 거기에 대한 수수료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겨우 금리 4.5% 벌자고 수수료를 갖다가 그렇게 많이 내셔야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투자는 사실 투자라고 생각하시고 투자를 한 건데 오히려 결과론적으로는 투기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버시려면 레버리지를 없애셔야죠. 그렇게 투자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을 잘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내용인 것 같은데요. 이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가 금요일에 많이 하락했는데 지금 진입하는 건 어떨까요? 앞으로의 점만 부탁드립니다. 네. 이분은 그래도 진입하는 마인드로서 보고 계세요. 근데 상당히 많은 분들은 마지막에 사셔가지고 마이너스 났다. 아니면 수익이 거의 사라졌다. 이제 던져야 됩니까? 이런 거죠. 그래서 정말 많이들 걱정을 하십니다. SMCI 차트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SMCI를 계속 들여다보기 시작했던 게 작년 하반기로 따지자면 결국 주가가 한 300달러 수준 이 평균 정도 수준인 겁니다. 여기서 그렇게 별로 안 움직였어요. 근데 이게 튀기 시작한 게 올해 초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약 두 달이 안 되는 기간 동안에 1078불까지 갔으니까 거의 3배 반이 늘었죠. 그래서 300불 되던 게 곱하기 3하면 900불이고 그것보다 더 높은 그런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제 금요일날 1078불 찍고 쭉 빠져서 종가가 803불이니까 고점 대비해서 약 25%가 폭락했습니다. 하루에 인터데이에 반나절만에 이렇게 현상이 일어났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 보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너무 두려워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너무너무 두려워하시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될지 잘 모르십니다. 근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현재의 MSCI의 밸류에이션 자체가 PER이 겨우 28배밖에 안 되고요. 더 빠질 거라 생각합니다. 이익 증가율이 굉장히 높을 거라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ROE가 24년에는 65%대고 물론 떨어질 거고 그렇지만 평균적으로 작년에 38% 정도 수준 충분히 장기적으로 유지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38% 정도의 ROE를 집어넣고 적정 가치를 구해보면 1060불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1078불까지 갔으니까 그때 조정이 왔다. 이해 가죠? 그렇지만 지금 가격 대비해서 30% 이상 더 상승해야 되는 숫자고요. 근데 이거를 저희가 생각할 때 이게 저희가 가장 worst case로 보는 겁니다. 최악의 case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아무리 적게 올라도 그 정도는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고요. 또 우리가 40룰이라고 해서 영업 마진율 플러스 매출 증가율 이 두 개를 더해서 이게 40이 넘을 경우에 PSR이 10배도 갈 수 있다. 이 내용인데 40룰을 사용하는 방법인데 지금 현재의 매출 증가율 속도가 워낙 높아 보이니까 PSR이 지금 2.3배밖에 안 됩니다. 이게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회사이고요. 이 회사의 이익 증가율 매출 증가율이 워낙 높기 때문에 고점에 대해서 아직까지 그렇게 쉽게 판단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지금처럼 이렇게 이익 증가율이 늘어날 수 있을 가능성 매출 증가율의 속도는 떨어지지만 연간 두 자리 수의 상승률로서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을 가능성 이것으로 계산했었을 때 40룰로 계산하면 지금 주가 대비해서 200% 이상 상승할 수 있고요. 또 ROE가 만약에 지금 현재의 37%, 38%대가 아니라 40% 위로 계속 올라간다. 이 가정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랬을 때의 적정 가치는 1500달러가 넘어요.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적정한 가치의 밴드를 구해보자면 아무리 안 좋게 보더라도 1000불 이상일 거고 정말 정말 좋게 보면 2000불 이상까지도 갈 수 있고 그래서 결국 저희가 반도체 AI 사이클에 있어서 반도체가 지금 만약에 앞으로 한 3년 동안에 S&P 500이 50% 오른다면 그거의 2배는 충분히 상승할 수 있다. 그래서 대표적인 업종이나 종목이 그렇다라고 얘기해드리는 거죠. 그렇다면 저희가 판단할 때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신다면 SMCI는 오히려 매수를 하셔야죠. 파는 게 아니고 물론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감안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SMCI에 대한 밸류에이션까지 이렇게 짚어봤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역시나 종목 질문입니다. 어도비가 지난 금요일 날 급락했는데요. 오픈 AI의 소라 영향인가 유추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이 늘 말씀하시는 AI를 통한 생산성 향상이라는 초점에서 저는 꾸준히 매수를 해온 종목입니다. 어도비를 여전히 좋게 보실까요? 그리고 FNGU와 BULZ 비교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FNGU와 BULZ 비교해 달라는 부분은 이분이 여쭤보신 건 아니고요. 제가 집어넣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종목 선별이 중요하다는 것이 여기서 지금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 어도비에 있어서는 저희의 시각이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SMCI라든지 엔비디아라든지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들 대비해서의 그 매력도는 떨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도비에 대한 투자에 있어서 적절한 가치를 구해보면 PR이 역시나 아까 SMCI PR 정도 수준의 27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비슷한 PR이기 때문에 아주 매력이 있을 것 같죠. 그렇지만 이 회사는 이미 규모가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 오픈 AI, 소라의 영향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익 증가율이나 매출 증가율이 아주 높게 나올 가능성에 있어서 약간의 의구심이 들긴 합니다. 이미 이 회사는 영업 마진율이 40%대 중반이에요. 그거 하나만 가지고 지금 40룰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업 마진율이 이 정도 높은데 매출 증가율은 지금 현재는 10%대인데 어떻게 될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정말로 AI의 승자다. 그래서 매출 증가율이 계속해서 10%대를 유지를 한다. 그러면 지금 주가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상승할 수 있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적절한 가치를 구해보면 750달러 정도까지도 나오니까 지금 주가 대비해서 거의 30, 40% 정도 올라갈 수 있는 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답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밴드로 봤었을 때 정말 많이 오르면 50%이고 덜 오르면 0%이고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은 그만큼 장기적인 매력도 있어서 조금 걱정스럽다.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했고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매력이 없다. 이게 아닙니다. 당연히 지금 AI 관련해서 그래픽 디자인 관련 부분에 있어서 가장 잘하는 애플리케이션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고 그만큼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는 건 중요하죠.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이 성장성에 대해서 조금씩 걱정이 되는 부분은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이걸 연결시켜서 어떤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냐면 많은 분들이 대형 기술주 관련된 레버리지 ETF를 사세요. 가장 대표적인 게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FANGU라는 게 있고요. 하나는 BULT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FNGU 그다음에 BULZ 자 이 두 개의 차이가 뭐냐면요. FANGU는 딱 종목 10개 이 종목을 거의 10%씩 들고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BULT는 총 종목 수가 15개 그래서 하나당 6.67% 이렇게 들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15개의 종목인데 저희가 이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BULT를 보시면은 지금 FANGU가 들고 있는 10개 종목 중에서 안 들고 있는 종목 하나 그게 뭐냐면 스노우플레이크고요. 들고 있는 종목이 6개 추가로 더 있습니다. 그게 어도비 아까 지금 얘기했던 그리고 브로드컴 인텔 마이크론 퀄컴 셀즈포스 자 이 6개 종목 이 6개 종목이 매력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어떤 거는 정말 매력이 있는 것 같이 느껴지고 어떤 거는 조금 이제 덜어내야 될까 뭐 이런 걱정을 하는 종목도 있어요. 가장 저희가 좋아하는 종목은 여기서 봤을 때 마이크론 마이크론에 대한 기대치가 지금 저희는 좀 더 높이고 있는 과정이고요. 기대치를 낮추고 있는 게 CRM 또는 인텔 브로드컴 어도비 이런 것들은 조금 기대치를 저희가 낮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불즈보다는 오히려 빵구가 훨씬 매력이 있는 거죠. 10개 종목을 딱 투자를 하는데 그리고 종목을 하나 더 들고 있는 게 스노우플레이크인데 저희가 걱정스럽게 들여다봤는데 성장에 대한 기대치가 오히려 더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빵구는 예상보다 점점 좋아지고 있고 불즈는 예상보다 점점 안 좋아지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둘 다 매력이 없다. 어느 건 매력이 있고 어느 건 매력이 없다. 이게 아니고요. 그냥 상대적으로 저희가 볼 때 빵구가 불즈보다 조금 더 나은 거 아닌가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 구성하시는데 잘 활용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어도비 팔아야 될까 글쎄요.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판다기보다는 들고 가시는데 기대치를 낮추시고 그리고 좀 더 미국 투자를 늘리실 때 어도비 말고 더 좋은 종목으로서 투자를 늘리시는 그런 전략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오늘도 지금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짚어봤고 질문들의 답변을 드렸습니다. 투자에 도움이 되셨길 진심으로 바라고 앞으로도 저희와 함께 계속해서 투자를 해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